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? 확실한 건 10년 후에 자신이 답답하느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서리 난 미안하다고 했는데 난 별로 안 미안해서 더 많이 생각해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가 그렇게 좋아? 야 왜 말 안해? 내가 그렇게 좋냐고 국연수는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이제부터 이렇게 영원히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너 말 다 했어? 아니 하고 있잖아 아직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프리미엄 라이프샷 편집석 소희 작가 작가님의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싫은데요? 야 야 부교수! 내가 부교수! 내가 부교수! 내가 부교수! 내가 부교수!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! 내가 부교수! 내가 부교수! 한번 지참! 누 overc theres 나도 내가 부교수! 나